재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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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세요 방탄소년단 오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왔습니다. 우리 다시 그 Terminal 버스 무디! 무디! 보통 여행을 가고 싶어요 무디! 왜냐면 할아링구는 서울에서 서울에서 이번에는 제가 가고 싶어요 무디! 프리미엄 버스 한국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이 시청자에게는 TV, 시청자의 핸드폰을 통해 그리고 radio. 그런데, 가장 사용하기는 이 도브로 하여 이 도브로 하여 여러분이 도브로 하여 그리고 여러분이 도브로 하여 하여 여러분이 도브로 하여 이를 도브로 하여 이 도브로 하여 하지만, 이 도브로 하여 이 도브로 하여 각각의 원을 원하여, 만약에 여러분이 시점이 위협에 잃어내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랩을 사용하여, 여러분이 랩을 사용하여, 그리고 랩을 사용하여, 어! 이렇게? 이런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안정돼서 이 영상이 너무 좋지 않나요? 뭐지? 이 영상은 또 다른 사이도 미니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크루스는 아주 부족해서 여러분이 뱅땅한 가게를 뱅하자 어떤 타입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타입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크루스는 아주 간단하게 Untung mendapatkan sudut yang paling nyaman Kursinya hampir seperti kursi bizat Bisa diatur sampai terlentang ke belakang Oh, ada lampu juga Harga Boss Premium berbeta-beta tergantung ROOT Tapi umumnya sekitar 10.000 won Lebih mahal dari Boss Regular Masih ada banyak waktu untuk sampai ke tujuan Jadi aku akan tidur sebentar dan bangun nanti ya Sampai jumpa lagi, annyeong Sampai jumpa lagi, même Canad K kalkpask13 jamb Voilà Tidak dikelu rasa makan masakan Tidak sebanyaknya 안 돼. 오늘은 입가심만 해야 돼. 다 맛있어.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어. 빨리 빨리 먹어야 돼. 우리 10분 밖에 없어. 삽입하여 주세요. 영수증 발행 유무를 선택해 별 피켓이 발행되었습니다. 진짜 맛있어 보이냐. 빨리 먹고 가야 된다. 일 좀 하려고 했는데 너무 편해서 잠만 엄청 잤어. 소득 좀 잘 챙겨오세요. 근데 큰 가방 어디 갔어요? 저 큰 가방 준 사가지고. 잘 지냈어요, 오빠? 잘 지냈지. 아빠, 저녁 아직 안 드셨죠? 안 먹었지. 가서 맛있는 거 먹어요. 멀긴 멀다. 버스 타니까 진짜 오래 걸린다. 고마워. 고마워. 간척하. 어디서 오는 거야? 아니 이런 사랑스러운 옷을 입고. 아니 그런 사랑스러운 옷을 입고.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네. 내 마음이 안 내매매매따. 진짜 맵고~~ 빨리 먹자, 배고파. 이거 홍게. 빨간색은 홍게, 요리끼리 한거는 대게. 오늘 저녁은 개요리를 한 번 먹어보는걸로. 먹자 먹자. 와 엄청 많아 보인다. 까볼까? 짭짤, 오마이. 살이 쭉쭉 빠지나요? 나 특별히 준다. 맛있어요. 음, 맛있다. 맛있어? 말 먹어. 새끼발가락도 살이 이렇게 찼다. 지금이 개가 제일 싸고 맛있을 철이잖아.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이카. 음. 자기먹은 잠깐. 오, 진짜. 괜찮아요, 저 이따 먹잖아. 오, 안에 이 내장 국물 뚝뚝 떨어지는 거 봐. 이게 진짜 고소하고 맛있데. 와우! 킹크람먹어도 녹지 녹지. 우리야 잘 먹고 있어?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라. 엄마가 가슴이 아파서 안 넘어가도 혼자 먹을라니까. 저 이제 먹을래. 너무 맛있네? 이거 맛있지? 미친다 소리가 나오지? 개가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 그래도 살이 차있다. 우리 예전에 러시아 가서 킹크랩 먹었을 때는 게딱지 크기에 비해서 살이 꽉 앙혀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다리가 꽉 차있네 살로. 주수야 말 좀 해. 맛있어 안 맛있어? 맛있어. 오빠 없이 우리 넷이 오붓하게 먹으니까 좋다. 그치? 응. 오빠가 있어서 먹으면 좋았겠지만. 그치? 응.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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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게는 다리가 매끈해. 응. 대게는 살짝 통통하면서? 까칠까칠해. 겉에가? 응. 거칠거칠 엠보싱이 나와있어. 까칠까칠하게. 응. 먹어도 맛있어. 지금 내가 정확하게 한번 먹어볼게. 응. 이게 홍게야. 응. 홍게 먹어볼게. 나는 비슷한데. 보기에는. 이거 대게야? 맥믹하고. 모르는 거 같아 아무래도. 비슷한데. 나만 헷갈리는지. 당신네들도 헷갈리는지 한번 먹어봐. 응. 대게 먼저 먹었나? 그리고 홍게. 난 홍게가 더 풍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홍게가 더 풍미가 있잖아. 내가 먹어보니까. 응. 대게하고 홍게는. 그 육질이 좀 달라. 육질이 좀 다르고. 살짝. 대게가 훨씬 더 쫄깃쫄깃쫄깃하고.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한 맛이 있고. 그냥 좀 더 부드럽고. 나는 대게가 더 맛있는데. 나도 대게. 맛있다. 둘 중 다. 저도 맛있다. 야. 진짜 좀 많은 거. 깜짝했구만. 나는. 엄마한테. 두 번에 나눠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삶을 때 한꺼번에 삶지니. 삶아놓고 나눠 먹잖아. 그럴 거다. 두 번은 무슨. 두 번은 무슨. 진짜. 한 번도 배부르게 못 먹긴다. 이게.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먹는 거다. 개로만 배를 채워서 먹기는 좀 힘들긴 한 것 같아. 자. 마지막 거. 자. 이제 개를 얼추 먹었으니까. 이. 개 내장이랑 개 살로 볶음밥을 먹고. 그리고 이. 몸통 하나 넣어가지고. 홍게라면. 그렇지. 먹는 걸로. 합시다. 됐다. 끝. 아. 맛있는 냄새. 맛있겠다. 으아. 으악. 으아. 으아. 아악. 자. 야, 개맛이! 으음! 게살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제대로다. 배부르다, 근데. 은근히. 은근히 배부르다니까. 게딱지 안에 밥이 은근히 양이 많다. 게딱지 안에 들어가면 밥이 진짜 한국어로 먹으면 양이 많아. 오, 근데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게딱지 볶음밥 중에 제일 맛있는데? 맞지? 가게에서 게딱지 해주는 거는 이렇게 내장이 안 들어가. 근데 우린 내장을 많이 넣었잖아. 게딱지라면 맛을 한번 봐봐. 맛있어요? 어때? 게가 들어간 거 더 맛있다. 진짜? 그래. 게 들어간 거고 안 들어간 거고. 게향이 확 나, 라면에. 으음! 맛있지? 와, 그. 몸뚱 하나 들어가도. 게향이 싹 난다, 야. 으음! 역시. 흥분을 해갖고 라면을 숟가락으로 먹으려고. 으음! 으음! 음, 맛있다. 뭐 맛있는데? 으음! 으음! 게도 맛있고, 게라면도 맛있고, 게 내장 껍데기 밥도 맛있네. 환상적이다, 환상적.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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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게딱지에 라면까지. 와! 완전히 풀코스다. 음. 이제 아빠 턱 좀 닦아들어라. 얼마나 맛있게 드는지 턱에 묻히고 난리가 안 돼. 턱에 개살이. 오빠는 없지만, 간만에 우리 가족 모여가지고, 맛있게 먹으니까 좋네요. 응? 제선아. 응? 하리지선 잘 먹었다. 고마워. 낙갈라북두 비디오 하리. 쌈빠이 디신이야. 안녕! 안녕! rada이다. 하리지 김밥과. 하리아리. 하리지선! 뿅! éme 하 start 노노 automated